성큼성큼 걸어나오는 거구의 사나이 과연 그의 정체는? 송일국 카리스마 있는 주몽왕자 연기로 정상을 차지한 송일국 그의 스타 엄마는 바로 김울동이었는데 진짜 자녀분 맞죠? 제가 어머니 사진을 갖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왜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게 있는데요? 하도 안 닮았다 그러니까요 젊었을 때 어머니도 닮았다 자랑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요 살이 찌는 체질이에요? 그냥 먹으면 다 살로 가요 옛날에 정성기 때하고 비교하면 몇 킬로그램이나 뺀 거예요? 20킬로그램이나 뺀 거예요 엄마의 외모 뿐 아니라 체질까지 쏙 빼닮은 송일국 그런 송일국을 닮은 귀여운 먹방 형제 삼둥이도 있었으니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광고에까지 출연한 삼둥이였는데 카메라와 친숙한 슈퍼스타 첫째 대안이 귀여운 실수쟁이 둘째 민국이 장난꾸러기 셋째 만세까지 시선이 머무는 빼어난 미모의 소유자 최근 밤을 걷는 선비에서 여련을 펼치고 있는 배우 이유비 지금 저를 조롱하시는 겁니까? 하는 말하며 쏘아보는 눈빛까지 어쩜 그리도 그녀를 똑 닮았는가 과연 이유비가 똑 닮은 스타 엄마는? 그랬다 배우 견밀이 처음부터 네 목적 돈이잖아 다른 걸로 포장하려고 하지마 지금의 이유비는 젊은 시절 한 미모 했던 엄마 견밀이의 미모를 쏙 빼닮았는데 꽃보다 아름다운 미모 연예계 소문난 배우모녀 이유비 감사합니다.